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자격시험을 시행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치인의 자질과 자격을 점수로 매기는 게 합당한가. 위원님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지난 4월 17일 세계 영역 8개 감옥 30문항을 출제를 했다고 그러죠. 그중에서 인제 광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칠십 점 이상 기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십 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공천.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 퍼센트까지 최대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정당 사상 최초의. 기초 자격 평가 뭐 이런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지 어떻게 선출직을 자격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아닌 사천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격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자격 시험을 치른 건 일종의 뭐 고육지책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높아진 정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보여줘야 한다는 뭐 그런 점도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자격 시험의 내용이 공직선거법도 있고요. 당은 당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외교통일방 청년 지역 등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이걸 출마할 무렵에만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체크할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시켜야죠. 그리고 당선되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셨으니 국민의힘 방식대로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이에스를 끝까지 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에이에스에는 국민의힘의 정책에 대한 소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정치라면 사지선다형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다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정치에게 당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이 역할들을 길러주고 하실 수 있도록 정당은 자당 후보한테 또 선출된 공직자한테 이런 교육이 이제 더 필요한 거죠. 전체한테 가장 좋은 최대 공약수를 찾으시라 나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답에 가까이 가도록 하시라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정치인의 등목이라고 봅니다. 진짜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건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당이 가입은 잘 안 하세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당내 경선이 지역구 국회의원 자기 지분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에 줄을 서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하느냐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가입을 좀 하셔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량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민의가 당심에 반영이 되고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도 일개 당원에 불과하니까 지역에 있는 기초광역자치단체당 또는 의원들도 좀 더 낫겠죠. 사람을 보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꽂아 내리거나 줄 서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정의당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제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듯이 헌법에 권력 1위 나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밖에 없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오직 시민들의 뜻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짱입니다. 저는 이 정당법을 바꿔야지만 근본적인 정당 공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정당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지역 정당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